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데죠 아, 절로 가, 절로 가야지 여기서 내려가고 그냥 일로 내려가도 돼요 에너지, 에너지 포강하고 가자 감옥을 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로 바로 가면 돼요 저기죠?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다 와야 돼요 키 커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지 와리가리죠 안 맞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없죠? 갔다 와야 돼요? 때리고 왔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으이씨 왜 안 올라가죠 이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안 찍어도 되긴 하는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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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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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